요 며칠 기온이 크게 올라서 비교적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예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추워집니다. 아침 기온 대구 영상 1도, 의성은 영하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5도를 조금 웃돌며 어제보다 4,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바깥 활동하시는 데는 문제없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로 오후 늦게부터 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구미 영상 1도, 포항 영상 2도, 안동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경주와 구미가 7도, 안동과 포항이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4도에서 7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안가 많은 지역은 현재 영상권을 보이고 있지만 낮 기온이 더디게 오르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소 춥겠고요. 모레인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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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